제가 팔씨름과 눈빛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팔씨름이 있어요. 바로 말해줘요 그러면. 팔씨름과 함께 눈빛을 더 쏴드린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소리씨가 팔씨름이 세다고 말씀하셔도 유나씨가 또 만만치 않겠죠. 이쪽 이 팔 쪽이 이게 운동 아니에요 유나씨. 잡는게 몸이 기무스름합니다. 생각에. 오오 오 오오 오오 오 잡는 힘이 장난 아니야. 팔씨름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안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잡는 것부터가 이렇게 안에서부터. 야 준비. 자 눈빛. 준비 시작. 저 파이팅 뭐야. 조ma야. 누나! 자!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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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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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손이 피가 너무 몰렸어. 제대로 했는데 안 돼? 이 언니는 눈빛처럼 이긴 게 아니야. 이 언니는 정말. 힘을 이겼어. 갑자기 옵니다. 큰 아픈 갑시다. 큰 아픈 가죠. 혼자서 너무 힘들 텐데. 너무 힘든데. 이제 이거 팔목 잡으시다. 팔목. 왼손? 어 저거. 자 준비! 시작!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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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셨어요? 엄마 오셨어요? 엄마 오셨어요? 엄마! 엄마! 엄마 어디 계세요? 인천합니다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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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세세요 진짜로. 진짜 세죠? 진짜 진짜 못 이겨. 장난이면 엄마를 아마 한 번 했을 거예요.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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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소린 씨. 네. 본인이 진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미녀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뭡니까? 사랑할 때 있어서 첫 인상에 눈빛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진심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의 최고의 아름다움 아닐까요? 아, 정말. 질문하신 거 아니에요? 마지막에 질문한 거죠? 아닐까요? 하면서 질문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일까지 해주세요. 끌어가면서, 끌어가면서 카메라, 카메라 다 보고. 아, 움직이면서. 여기 두 번의 손. 여기 두 번의 손. 여기 손을 안 상해서 눈빛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그래서 나 눈빛으로 못 하겠어요. 아, 뭐야. 뭐야. 갑자기. 매력볼션 뭐야? 매력볼션이야? 아마 이 어두운 밤이. 맞아요. 이 되게 인무적인 모습. 그렇죠. 박수 부탁드리면서 딱! 인연! 날!